엄마 딸기 거 주세요 호랑이와 곶감 추운 겨울날 산속에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던 호랑이가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아이고 배고파. 마을에 있는 소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외양간이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올커니 오늘은 저 집으로 가봐야지.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어와 외양간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아앙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문앞으로 걸어갔죠. 아가 이제 뚝해 해. 너 계속 이렇게 울면 곰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곰? 으아앙 이렇게 계속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갈지도 몰라. 호랑이? 으아앙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쟤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그때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 꽃감이다 꽃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꽃감? 꽃감이 누구길래 울음을 그치는 거야? 설마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후다닥 외양간 안으로 몸을 숨겼지요. 호랑이가 캄캄한 외양간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호랑이의 등 위로 무언가가 휙 올라탔어요. 으아! 꽃감이구나!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걸음을 날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사실 꽃감이 아니라 소를 훔치려고 외양간 안에 숨어있던 소두둑이었지요. 소두둑은 영문도 모른 채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동네 어귀를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오자 소두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소두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에 매달려 한참을 달려갔어요. 그러던 소두둑의 눈앞에 길가로 뻗은 나뭇가지가 보였죠. 올거니 적을 잡아야겠다! 나무에 가까워 오자 소두둑은 있는 힘껏 뛰어올라 나뭇가지로 올라갔어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에휴 드디어 꽃감이 사라졌구나! 다시는 이 마을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 있던 소두둑은 생각했어요. 소 훔치려다가 이게 뭔 일이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호랑이와 곶감 재미있게 봤나요? 다른 동화책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